별거 다가오는 중 야시아 인간 수업 자리가 저리만 자리로 상아올 게스.. 게스 노? 자리로 상아올 게스.. 게스 노? 여기가 좀 더는 밥 먹기 황제처럼 미야 한 명만이야? 아.. 한 명만 하하 그러니까 이제 천방 안으로 쇼부가 왔으면 좋겠다 천방 아이다 천방 저건 찍자 거기까지 가서 1000번어치밖에 못 먹어요? 그 정도의 비율을 잘 안하니까 탑에 이 소원 아니야? 등등이! 어뜨거 느낌이야 진짜 먹었다 아 추워 아우토관이다 아우토관 그만해 아우 연동창 맞아춰 아 얘네는 상치기까지 한데 와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뭐야 형! 고생 많이 했어요 솔직히 고생 많이 했어요 나만 저 땐 거 있어 이거 안 돼 다 사와 손마트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와주 생각보다 보고싶다 격각 사이사 반바지 안 되요? 반바지 안 되고 슬리퍼 안 되고 No, No, 슬리퍼 No 그렇답니다 아,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이건 벌칙이다 솔직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송쿠란 길 때문에 물 맞으면서 왔잖아요 제가 그날 No 팬티였거든요 No 아, 접지 마요, 이거 그냥 아, 접을래 양말 안에 넣는 건 어때요? 형은 다리 짜서 이게, 이 리본이랑 이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, 잠깐만 브랜드 어디 거야, 이거? 알아? 아디다스 아니야? 나 아디다스인 줄 알았어 나, 나도 아니다스인 줄 알고 싶었는데 하라, 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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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근데 풀리는 게 낫다고 봐 어 아, 좀 단정... 단정해 지금 엄청 돼, 너무 단정해서 문제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되게 칭찬할 텐데 어, 맞아, 거기 살짝 넣어봐요, 거기 앞을 어? 한 장, 한 장 맞네, 이 유행이야 한쪽, 이거 그치?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어, 이거 최신 유행인데 어, 이거 유행이야 존룬산벌 안 돼? 됐어,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 됐네 진짜 이거래, 이거? 뭘 모르시네 훨씬 예쁘네 네 그냥 맨발로 가는 게 낫나? 그건 아니세요 아니, 이거... 어, 멋있네 네 예 랩 흐 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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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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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크아 오우 오우 고운데라고 요런곡지 공짜로 떠요 카메라로 이 앵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와볼만 할 것 같아요 쿠폰 아 네 비싸요 그렇게 있다 이거는 우리 전화기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펼쳐있는게 뭐냐면 니네가 봤는데 900번씩 저희 괜찮겠다 시켰지 VAT 서비스만으로 앱션만이 넘어버리거든 대부분 공사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VAT가 따로 들어갈거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 안했으면 니네가 이거 맞춰서 그렇게 샜다고? 아니 난 몰랐어 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? 저게 다 말해줘야 돼 아니 내가 어린 잠자로 자서 사는 거 사는 거 먹어야 돼 일마트라도 너무 일마트라도 여기에 가려한 거 서우리 서우리 사비 도우빈 네 네 알기만 도우다 괜찮대요 맛 마 뭐 먹었어? 진 진? 아니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깐 야 이씨 첨부한테로 먹지도 못해 나 못 나올 뻔했어 아까 한국사람들이 있어갖고 아 시발 그럼 100원만 날라 그래야 되나? 와 부럽다 그래도 봤네 값침에 있었지 2발마다 값침 맘바 혼자 와서 3만 5천원 값어치는 한 거 같은데? 천만 들고 오기에는 너무 불렸어 아니 짱도를 엄청 불렸지 우리가 아까 밥 먹을 때 천 천 천만 타고서 그거를 다시 한 말도 없어서 문 닫았어요 왜냐면 너무 배고파 진짜 네 네 방금 방금 3만 5천원짜리 극장에 오셨는데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